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기양, 이임순 두 교수에 대해 특검이 한 명은 징역형 실형을, 다른 한 명은 집행유예를 구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왜 구형이 달라졌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선 정기양 세브란스 피부과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비선진료 국회 위증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. 정 교수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리프트 미용시술 비선진료와 관련해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등 위증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습니다. 특검은 정기양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법정 구속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반면 이임순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같은 위증 혐의인데 정 교수에게는 징역형 실형을, 이 교수에겐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형한 겁니다. 특검의 구형량은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에서 갈렸습니다. 특검은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반면 이 교수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도 정 교수는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끝까지 전면 부인했고 이 교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이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국회에서 모르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대로 대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국회에서의 위증은 형법상의 위증보다 어미 처벌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. 정기향, 이임순 두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. 엇갈린 특검 구형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법률방송뉴스 장한지입니다. 기상캐스터